어묵이 없다 그치? 캐치! 캐치! 캐치 오케이? 야! 오 우진이가 이제? 야 야 병매 형 같아 지금! 어? 병매 형 사냥하는 거 같아 우진아! 오 야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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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힘이 세네 얘가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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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구멍 봐 콧구멍 콧구멍이 깜빡깜빡해 형 두꺼비 좀 덮으세요 잠깐이다 잠깐이다 나 머리 위로 튀고 오르면 나 진짜 까다며 나 머리에 지지다 야 어디 있어? 가만히 있어 형 가만히 있어 형 지금 놀라 놀라 네 하람만 오! 두꺼비 위에 두꺼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 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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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꺼비 위에 두꺼비 아 preferably 다itto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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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형도 같이 가 형도 같이 가 сти가 차갑습니다 어어어 어어 아 moderate 갤 it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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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발 CA 잡아 잡아! 간다! 지금 진짜 빨랐던 거 알았어요? 뭐야 두꺼기 아니었어? 두꺼기 올리지도 않았어요 등에 아 진짜? 서늘하고 싶어요 또 사냥을 해야되네 또 사냥을 해야되네 형님 그 지금 형하고 종혁이하고 그 다음에 우진이하고 사냥조 우리도 사냥개로 이렇게 절대 사냥개 없이는 여기는 사냥을 할 수가 없어 아르마딜로도 사냥개 없이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이 또 사냥 갔다 오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4시니까 쓰였으면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질 때는 만나겠네 시간 잘 보고 다녔는데 어두워지...여서는 만나겠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 켜놓고 응 그렇게 하도록 하자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출발했습니다 고고! 출발합니다 밤에 출발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잡으라는게 What? 아르마딜로 Where is 아르마딜로? 아르마딜로? 아르마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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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발라 아르발라 How can we find dog dog only dog yes only dog 그 제발 I believe you 좀 더 들어가야 돼요. 상양계랑 데리고 왔는데 택배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. 근데 이 개미는 아르마디르만 천적인가? 어떻게 구멍을 잘 찾지? 냄새를 잘 맡는 건가? 그렇게 훈련을 시켰나? 그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. 얘네 아직도 옮기네. 들어올 때 얘 이러고 있더니 이 개미는? 개미! 아르마디르로는 완전히 집이에요. 사이즈? 아니. 큰 사이즈. 큰 사이즈? 아르마디르로? 아르마디르로. 아르마디르로는 이 사이즈가 정해져요. 아르마디르로는 그 집 꺾이기도 해요. 바로 지내요. 이상한거처럼 앎은 아르마디르로는 또 이 집 캐치지 마세요. 집은 자체를 부어 지어진다는 뜻이 있어요. 쏙을 안으면 더 깊이 들어가는다는 뜻이 있어요. 또 다른 게 있어. 저는 집 꺾이 쏙을 실시합니다.